2023년 8월 27일 성공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성서대학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별지의 과목 속에 안내지를 참고하시고 신청서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보상단에 링크된 모바일 신청서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9월 3일 주일까지며 문의는 김경진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대학 개강예배가 9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8월의 추천도서는 존 비비어의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름사역 간증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3층 예배실에서 4부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일반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중,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청년, 유학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또는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임현철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개강이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여름정장 기간이 10월 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유관재 담임 목사께서 미국 남침례회 해외선교회 전략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윤도근 지휘자가 시온 찬양대 지휘자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7대 가족과 7073 남선교회입니다. 윤도근 님이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침례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